어? 잠깐만 유민아 너 다쳤어? 누가 그랬어? 누가? 누가 그랬어? 진짜 재민TV 국보 1등! 우리 유민이를! 유민이 팔 다치게 하는 새끼 잡으러 갈 파티원들 모집합니다. 손들어 주세요!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! 자! 파티장들 모집하고요! 힐러! 딜러분들! 탱커 손드세요! 탱커! 원거리 딜러! 다음에 은신해가지고 뒤통수 어찌 씬! 그러면 소환사 마법사! 큰 마법사 저주 걸고! 좋아요 한 300명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유민이를 다치게 했다고? 유민이를 누가 다치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유민아 누가 널 다치게 했어? 제가... 뭐라고? 내가... 내가... 아 너가... 저... 아 그렇지! 계단을 부시면 되는구나! 계단 부셔요 갑니다! 망치! 오악마! 다들과 마술사들! 불로 바닥을 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망치로 부시면 잘 되거든! 포크레일! 포크레일 좋아! 본인의 아버지가 중장비를 가지고 있다! 가져오세요! 오케이! 좋았어! 유민아! 어느 계단이야?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요? 뭔데? 저 운동장이랑 사왔었어요! 운동장? 오 얘들아! 학... 학교를 부숴야 되는데? 어떻게 해야 돼? 작전사 무퇴할까? 아 모래를 갈아 엎을까? 모래를 잔디로? 그 씨발 내가 돈 주고 해야 되잖아! 결국 내가 해야 되잖아! 일단 이야기를 들어봅시다! 어떻게 하다가 다친 거야? 저희 학교 운동장이 잔디로 되어있어요! 잔디로 되어있어? 체육을 하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그냥 안 자빠지고 팔을 짚고 넘어져가지고 잠깐만 혹시 누가 밀었어? 저 혼자 그냥 다리 이렇게 지각하겠다고 싸우면서 넘어졌는데? 너 다리에 너가 걸려서 너가 뒤로 넘어졌어? 그래서 손을 잘못 잡아서 기부스 한 거야? 오케이!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총포도 CF 한번 해보자 아 너무 부끄러워 알 수 있어 보여줘! 광고주들한테 보여줘! 멘트 정해줄게! 아 이거 하자! 옛날 옛날 유행했던 거 국물이 끝내줘요 그거! 그거 한번 하자! 국물? 왜 그것도 국물 나오잖아 시곰이 과즙이 끝내줘요 하자! 오케이! 먹으면서! 시 시 아 잠깐만!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괜히 먹었어 자 준비됐어? 시 시작! 과즙이 끝내줘요? 과즙이 끝내줘요? 왜 했지? 어떤 단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신청해봤는데 엔조예요 잠깐만 있어봐 후원 들어왔어 만원 감사하다고 해 만원 감사합니다 그럼 리액션 해 만원치 음 제가 앞구르기 해볼게요 앞구르기 해봐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아 앞구르기니까 앞으로 한 거야? 네 저 오늘 또 3행시 2행시 들고 왔어요 저 죄송한데 저 죄송한데 지금 혼자 방송 분량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? 내 집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채팅창 봤죠? 박찬호급이라 그러잖아 아 아니 지원자 다 하면 그래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박찬호로 3행시 할게요 박 박하영이라고 제 친구가 있는데 오오오 참시로 참시네 찬! 참고라는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오 그래 역시 후벤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진짜 하영이라는 제 친구가 완전 그 캐릭터를 잘해요 잠깐만 미안한데 너 리액션 재밌었나봐 이번에는 15,000원 후문이 왔어 너무 많죠 엄청납니다 아까 앞부리게 했잖아 이제 또 뭔가 해야 돼 그래요? 그럼 일단 오빠 잠깐 불러올게요 오빠를 부른다고? 오빠 아 잠깐만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친구야 네 15,000원 리액션 일단 한번 해야 돼 그리고 2만원 리액션 또 해야 돼 방금 2만원 후문 2만원도 왔어요? 2만원 후문이다 너 왠지 너한테 하는 거 같아 빨리 15,000원 일단 리액션 해봐 제가 덤블링 한번 해볼게요 아 덤블링? 덤블링은 뭐였는데? 진짜 못해요 어? 덤블링은 어려운데 이거 덤블링 할 수 있나? 그거는 엿블링이잖아 이 또라이야 미쳤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엿블링이잖아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오빠 잠깐만 앉아봐요 지금 우리 같은 편에서 포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왜 진리언을 픽하셨죠? 하하하하하하 진리언 서포트 오빠 가만히 와봐요 앉아봐 일단 지금 여동생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후원이 막 들어와요 여동생이 되게 예쁜가봐 2만원 후문이다 아 그래? 그래서 지금 동생이 리액션을 하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뭘 해야 돼요 근데? 아이 뭐 이제 롤 좋아하니까 롤 성대모사 한 번 해줘요 칼롱이랑 롯기 맞다 역겨우 역겨 하하하하하하 사랑을 담았어 디바 한 번만 해주세요 오빠 하나 어 잠깐만 잠깐만 2만 5천원 2만 2천원 후원 또 들어왔어요 지금 리액션 밀렸어요 빨리 2만원 후원씩 후원해야 돼요 빨리 사랑을 담았어 사랑을 담았어 디바 아 디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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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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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요 2만 5천원 후원 또 해야돼요 아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2만 5천원에 또 들어왔어요 후원님 오빠 상어 가지고 한 번 쳐봐요 아 상어 맞아 아기 상어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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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상어 뚜루루루루 귀여운 뚜루루루루 바다 속 뚜루루루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뚜 목소리가 엄마로 해야지 목소리는 엄마로 해야죠 오빠분 엄마 상어뚜루루루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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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왕관 꼈잖아요 네 미스코리아 연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하하하하 잠시만요 어 또 한다 또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는 뭐 때문에 잠시만요 한 걸까? 아 오빠 옷 입고 있어요 무슨 옷? 오빠 좀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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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기호 1번 정한빈 나오세요 하하하하하하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하하하하 저는 검사동 사는 기호 1번 미스코리아 후보 정한빈입니다 하하하하 됐어요 자 몇 일 하고 가십니까 하하하하 빨리 집에 가면 안 돼요? 여기 집이잖아요 하하하하 여기가 집이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힘들어요 하하하하 아 내 알파 아니에요 이게 알파예요 내 알파 아니에요 하하하하 이 알파가 아니에요? 네 하하하하 아니겠어요 하하하하 아니요 오빠 제로투엄을 추래 뭔 제로투를 춰 제로투엄 하하하하 제로투엄 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때문에 지구소곡을 못살겨 입을 내려놓고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남매가 추는 제로트로 하아 둘 시작 흐하하하하하 오 여동생 잘춘다 그... 그 오빠 분 잠깐만 흐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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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닦구만 동닦구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?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? 금방 되면 하늘을 찔러! 하늘을 찔러! 빨리 눌러라 인마! 형 누를 것 같단다..